Q 뉴스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은아입니다. 제가 매번 듣는 질문인데요. 일단 신기해요. 본인 자체도 신기하겠지만 제가 처음 데뷔했을 때 모습 보는 것 같은 그래서 어? 나온다. 저도 어느 순간 팬이 돼가지고 시청을 하게 되더라고요. 일단 지금은 자랑스럽다. 그렇다기보다는 신기하고 기특한 것 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아직까지 더 열심히 해야겠죠? 동생이. 데뷔하고 나서는 집에서 잠깐 잠깐 보는 거 아니면 예전처럼 밖에서 데이트를 한다거나 그러지는 못하는데 연락은 자주 하죠. 왜냐면 방송국 가면 어느 순간부터 남동생이 생각나고 보고 싶고 한번 마주치지 않을까? 얘도 여기 있지 않을까? 이런 생각에 내가 스키를 갈 때마다 전화를 하는 것 같고요. 아들아 누나가 너 때문에 영상을 몇 개를 찍는지 모르겠다. 누나는 언제든지 앰블렉과 너의 일이라면 언제든 달려갈 거고 도와줄 거고 소원하고 열심히 앞으로도 활동 잘했으면 좋겠고 준아 사랑한다. 전 준이가 너무 좋더라고요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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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!